안녕하세요. 토이총국입니다. 오늘은 뽀로로 뽀롱뽀롱뽀롱 붙였다 뗐다 가방 스티커 놀이북 병원편에 대해서 리뷰를 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워치 친구들과 병원놀이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뒤로 이렇게 보시면요. 43개의 도톰한 매직 스티커로 신나게 놀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안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러가지 이렇게 상황들이 나와있어요. 자, 주문 읽어볼까요? 아야아야 배 아프고 열이 펄펄나면 어수어수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두근두근 진찰을 하고 따끔따끔 주사 맞고 꿀꺽꿀꺽 약 먹으면 다 나을 거예요. 자, 여기는 포비 의사선생님이 있고 여기 입원실, 여긴 접수실인 것 같고요. 주사실이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조제실, 약국까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스티커를 가지고 한번 꾸며보면서 놀이를 해 볼게요. 먼저 각 실, 입원실, 진료실, 응급실, 주사실에 맞게 물품들을 일단 배치를 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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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de-مX-ReyIK acesso 뼈에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근데 귀가 지금 좀 다쳤으니까 그게 돈나지 않게 항생제 주사를 놓고 그렇게 안정했다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가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똥똥이 선생님. 그러면 똥똥이 선생님. 루피 간호사님. 애기 환자분을 모시고 주사를 해놓고 퇴원 소독해서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애기 환자분. 루피 간호사님이 밀어서 주사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애기를 눕히고. 조금 따끔할 거예요. 애디 환자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항생제를. 참아서 주사를. 애디를. 엉덩이에. 아 따가워. 그래서 잘 참으시네요. 계속 문진아주세요. 아프신. 좀 덜 아프실 거예요. 세기 환자분. 퇴원두서 가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고. 루피 간호사님. 계속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이제 환자분이 왔어요. 응급실은 아니고. 제가 포비 선생님한테 메례로 환자 갔어요. 선생님. 포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죠. 선생님 선생님.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나와서 왔어요.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진찰을 해볼게요. 자. 아. 먼저 열을 한번 재볼까요. 삐익. 열을 잰는데. 열은 없네요. 36.7도. 열은 없어요. 자. 그러면 입을 한번 벌려 보시겠어요. 아. 아. 어. 입안에도 크게 지금 붓거나 하지 않았네요. 입안도 괜찮고요. 자. 청진기로 한번. 어.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해주세요. 어. 음. 크게. 청진기 소리 들어가도. 크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기침약을. 어. 주사는 안 맞아도 될 것 같고요. 기침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3일 분치에 드릴게요. 3일 후에. 어. 그래도 기침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병원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 혜리는. 병원 약국으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원숭이 약사님이. 쓰읍. 약사님께. 혜리가 말이세요. 약사님. 약을 주워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혜리라고 합니다. 혜리 환자분. 조금만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약이. 요새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혜리는 앉아있었고요. 조금 있다가 시간이 다 돼서. 원숭이 약사님 불렀어요. 자. 혜리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오늘 뽀비 선생님이. 알약하고. 물약을 처방내셨어요. 알약하고. 물약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드시냐면. 아침, 점심, 저녁. 19, 30분에. 물약 5cc 하고. 이 약 1포 하고. 이렇게. 세 번씩 하루에 드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음. 건강검진 하러 왔구나. 그러면. 일단. 키하고. 몸무게를 재고. 다시 올게요. 네. 자. 그래서. 네. 옆에 있었어요. 좀 왔다. 자. 뽀르런 자분. 같이 갈까요? 자. 여기 키하고 몸무게 재는 곳 있죠? 여기 한번 서보세요. 네. 자. 섰어요. 삐익. 삐익. 올라갔더니 몸무게 하고. 키가 나왔어요. 아. 알겠어요. 자. 다시 뽀비 선생님한테 가요. 자. 우리 가족들도 뽀비 선생님한테 왔어요. 뽀비 선생님이. 자. 몸무게랑 키가 어떻게 되죠? 네. 몇에 몇이에요? 몇 센티미터 몇 킬로그램이에요? 어. 그래요? 자. 정상적인 나이 발달에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뽀르런 환자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검진하러 오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뽀르로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뽀비 선생님한테 크롱 환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크롱. 아. 크롱 환자분. 지난번에 기부스 한 곳. 테스트 한 곳은 어떻게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크롱 크롱. 목발 짚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크롱 크롱. 아. 그랬군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뼈가 잘 붙고 있는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크롱. 자. 그러면 크롱 환자분 저를 따라오세요. 따로 엑스레이실은 없어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크롱 환자분과 같이 엑스레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컴퓨터를 툭툭툭툭툭툭툭툭툭. 아. 이제 나왔네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저는 지금 잘 붙고 있다고 나와있네요. 아. 그랬어요. 크롱 크롱 다행이네요. 자. 오늘은 그럼. 주사만 한 대 맞고. 집으로도 약 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할게요. 크롱 크롱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다시 보는 날짜에 오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크롱. 크롱 환자분. 그럼 주사실로 가요. 자. 주사실로 왔어요. 주사실로 와서. 또. 크롱도 주사를 마세요. 크롱 크롱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자. 루피가 노란색 주사를. 꾹. 아야. 크롱 크롱. 좀 다갑네요. 아까도 잘 참으셨어요. 크롱 환자분. 자. 그럼 약국에 가셔서 약 타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크롱 크롱. 크롱이. 또 약국으로 갑니다. 약국으로 가서.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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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약을 따라왔는데요. 크롱. 아 그래요. 저게만 위치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크롱이. 여기저게 둘러보다가. 사탕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탕을 하나 더 사고. 크롱. 크롱은접은 약이 다 됐습니다. 크롱. 지어졌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 사탕과 아까 약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드세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크롱. 크롱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녕히 계세요. 크롱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패티는 입원한다고 해요. 입원실에 패티가 누워있습니다. 루피 간호사님이 주사와 주사를 들고 가요. 그리고 또 드레싱 할 곳도 있어서 붕대도 들고 가요. 똑똑똑. 네,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패티 환자분.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그러면 주사 한 대 맞으시고, 다치신 거 치료하고 붕대로 감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앞에 뒤도 주사를 꼭꼭. 아, 아야 아프다. 그래도 잘 참으셨어요. 자, 붕대도 이렇게 감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추운 편에 쉬고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루피 간호사님. 자, 이렇게 해서 상황극에서 상황극까지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포로로, 포롱포롱포로로 가방 스티커북 병원 편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처음 해보는 상황극이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노실 때는 자유롭게 상상력으로 상상의 나래를 입히셔서 자유롭게 놀이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걸 짧게 보여드린 거니까요. 여러분, 상상력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하신 이 스티커들은 여기에 그냥 다음 놀이할 때 여기에서 그냥 떼어서 상황극을 하셔도 되고요. 자, 정식으로 잘 보관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다 맞춰서 똑같은 그림 위에 붙이셔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놀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조이천구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